한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그 당시 최고급 옷을 입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면서 인생을 즐기고 살고 있는데 그 집의 대문간에 그지가 날마다 그 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렁이라 좀 먹을까 하고 하는 비참한 거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쌍하냐면 개들이 헌데를 핥더라 그 말은 아마 상처가 나고 고름이 나고 그런데 개들이 핥떨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이 땅의 극과 극이죠 최고의 부자와 가장 가난한 이 거지와의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세월이 길 장사는 없죠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인간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세월이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이 거지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 행복과 기쁨 가운데서 있는데 믿지 않고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인생을 살았던 그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불꽃 가운데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아니 자기 집에 거지 나사로는 그 영광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과 희열을 느끼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나사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내 해를 사느라 가셔서 아버지와 보라며 그랬어요 물 한 방울만 여러분 생각하세요 너무 목마르니까 물 한 모금만 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거지가 진짜 배고프면 굶어 죽게 생겼으면 밥 한술만 한술만 한숟가락만 주라 그래요 한숟가락만 한그릇이 아니에요 진짜 배고프면 곧 죽게 생겼으면 한숟가락 한숟가락 여러분 지금 얼마나 뜨겁든지 그냥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사느라 해달라는 그 간청한 그 모습이 비참한 상황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 말하기를 야 너는 살았을 때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고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는데 여기서 위로받는 것이다 그리고 너와 사회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가지고 오고 갈 수 없다겠어요 그때 말하기를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다섯 명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 온다고 믿는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들을지니라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가지고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무서운 얘기했어요 31절 말하기를 가로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겠어요 오늘 목사들이 얘기한 거 안 드리면 죽은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여기서 별말을 해도 안 믿을 수는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로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죄인들은 그 거룩한 영광한 빛 가운데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욕실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오셔서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믿을 때에 이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자 믿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나도 믿고 천국 가야지 지옥 안 가야죠 아이고 빨리 교회 갑시다 사람들이 그럽니까 거의 고슴치고 뭐 천국이 있어 안 믿습니다 왜 그러냐 믿어지질 않아요 왜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왜 안 보일까요 영혼의 세계에 영적 눈이 뜨지 않아서 그래요 눈이 뜨지 않아서 천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눈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우리가 육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또 지안 지식 영안 영적 눈으로 감겨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그렇게 하고 아주 열정 있는 사람들이 띠를 두르고 그냥 오띠를 두르고 막 열심히 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어떤 마이크로 막 여칩니다 아 불신 지옥 그러면 큰일 났네 그럽니까 저 광신자 저 미친 사람 그러니 저짓거린 거니까 나 더 안 믿는다니까 체질이 안 맞아 아 이상 광명천지 세상에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인공지능이 여러분이요 얼마나 그랬잖아요 세계 최고단자 바둑대기에서 이겼고요 인공지능이 소설을 쓴대요 소설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 얘기하니까 얼마나 유치하게 들리겠습니까 지옥은 유황불모시킬 거 있습니다 더 믿기 싫어요 말도 안 했으니까 왜 그럴까요 천국은 땅에 감추인 보아라 그랬어요 감춰졌어요 성경은 마태용 13장 사진만 말하기를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밭에 숨겨져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감춰져 있어요 땅 속에 있어요 이를 발견한 호 이거 발견한 사람만 숨겨 기뻐하더라도 자기 소유를 소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예수 믿는데 방해된 요소를 버리죠 그 팔아서 그 밭에 사느니라 문제는 천국이 정말 확실히 발견되면 지옥이 있다는 거 아니면 누가 오직 천국 가는 데 인생 목표를 두지 않겠습니까 그게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땅에 감추인 보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이 믿어지게 될까 성령의 개시를 받아야 믿어집니다 성령의 개시 은혜의 빛이 와야 돼요 마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갈 때 천지 주신 아버지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여기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뭐냐면 세상 머리 굴고 자기 나름 똑똑한 사람들 오히려 더 안 오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월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다 내 아버지께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 개시가 나왔죠 그러면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성령의 빛이 개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간단하네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고 개시를 비춰져버리면 되잖아요 아니다 아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는 자리에 숨기신다겠지 않니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는 머리 굴리고 날름은 사람들 바보 같아 그거 가봐야 다 그거 가도 돈 내야 돼 이렇게 해서 안 오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가 뭐냐 하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하고 진실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은 옥토라 이렇게 말합니다 옥토라 야 씨 뿌리는 비유 마태형 13장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를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는 말씀을 말해요 씨에가 생명이 있죠 그래서 속거리에 닿고 휙 이렇게 던져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 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먹었고 마귀를 말합니다 그걸 쫙 먹어버렸어요 두 번째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않냐므로 곧 싹은 나왔어요 그러나 해가 도둔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어 말았고 뿌리는 믿음의 뿌리인데 환란이 고난이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이 오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그게 떠나버린 거예요 세 번째 덜는 가시 떨게 떨어졌습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백배, 육십배, 삼십배의 결실하였느니라 귀 있는 잔 들을지 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좀 다시 해석하면 그겁니다 마음밭이 내 얘기를 하겠어요 실제 길가 길가는 사람이 밟고 다니어서 단단하잖아요 마음이 강파하고 안 와갖고 단단하게 절대 안 들어가 왜 단단할까 사람이 밟고 다녀 그랬어요 누가 밟고 다닐까 세상에 지금까지 철학자들 사상가들 이론가들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모든 거 믿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그것에 내 마음이 굳어져있어 딱 닫혀있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센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아요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은 얼른 남았어요 그 말하면 흙이 깊지 않게 싹은 남았는데 이런 사람은 감정과 기분에 움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믿을까 하고 했는데 그런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전에 권한과 어려움이 왔어요 예수님은 복발줄 알았는데 병고치 줄 알았는데 아니 뭐 얻은 것도 없네 그런데다가 어려움이 와버려요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흙이 깊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좀 심사숙해 생각하고 마음 먹고 다 결정했으면 어려워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말라진 사람 중도 탈락자들이 그런데 가시 떨기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곡식보다 가시 떨기가 훨씬 세게 잘한 거 알죠? 기운이 막아버렸어요 그럼 무엇이 가시 떨기라고요? 제리의 유혹 돈 역시 세상에 돈 벌어야 해 돈 그 다음에 염려 그래서 천국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데 그보다도 현실이 더 중요해 먹고 사는 것도 크다니까 돈 벌어야 살아 이런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시가 기운이 막아지고 결실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옥토에 떨어졌다 마음밭이 옥토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결실하게 되는데 그럼 무엇이 누가 옥토냐는 거예요 옥토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밭이 똑같은 말을 들어도 이 말씀 옥토에 떨어지는 은혜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바꿔져야 됩니다 옥토는 이 걸음기가 있어야 돼요 습기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제 생각에서 옥토를 어떻게 할까 걸음기가 있는 땅 좋은 흙 그런 것은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마음 자세가 마음을 열고 순수하고 진실하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말씀을 이 옥토는 뭐냐면 약속 이 성경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셔요 우리가 이 음식을 유장에 소화할 때에 칼로리가 나오듯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것이 소화시킨 것이고 행함으로 나갈 때에 그것이 옥토예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영으로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돼서 영의 양식으로 내 영혼을 살리게 되고 믿어지고 속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오늘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 것이냐 성령의 습기 다시 말하면 물이 있듯이 은혜의 성령의 은혜가 오고 그런 사람은 옥토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 어떤 마음이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마음 옥토로 오려면 먼저 마음 중심으로 선을 사모하고 빛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요한복 5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와 구약의 말씀을 여기에 상고하지만 이승구약의 말씀이 내게 대해 증가한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 없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나는 사람이 영광하지 않았노라 그러면서 다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 말하노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어둠이 어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깡패 도둑놈들은 으쌍한 골목이 좋고요 강도들은 강주 시내 전체 전기풀이 싹 나가버리면 활개치고 좋아해요 그러나 선량한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어둠이 좋다니까요 그걸 즐긴다니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데 요한시 사정 오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빛하고 생명 빛이 빛이 생명이 오게 되나요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의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의 예수님이 참 빛이 오셔서 선하게 좋은 말 다 했는데 예수님이 못 받게 죽잖아요 어둠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어둠의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하더라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육신을 더 좋아해 세상의 향락해락을 더 좋아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은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왜 깨닫지 못하는가를 이사선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문 14년 보니까 그럼 내가 저에게 비유를 말하기를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지금 못 보지요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말씀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연이 저에게 이뤘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입에서 이 마음이 완하게 왜 못 깨닫지 못하리라 마음이 완하게 해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어디냐면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니 내게 고침받을까 예수님 때 와 고침받을까 자기인들의 마음이 고쳐봐서 그 바다에 두려워합니다 고치받기 싫다 이 말이오 고침받을까 두렵다 이 말이오 여러분 남자 성도인들 대부분 그래요 그냥 억지로 교회에 따라 나옵니다 부인들이 하도 가다 가니까 근데 주인이 못 만났어요 와서 보면 하나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세상이 아주 즐기고 좋아요 근데 자기 부인은 예수에 미쳐갖고 밤낮 교회 오고 새벽에 나가고 차량 나가고 금식은 나가고 전도 당한다고 그냥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고 예수님은 버려져갖고 좋아 행복이갖고 그 영적인 기쁨이 나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기쁠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큰일 났네 나 정신 차려야 되겠네 나까지 저렇게 미치면 큰일 나겠네 정신 차려야 마음 단단히 먹고 단단히 무장을 다가가고 절대 이상 안 넘어가 나 나한테 한 번만 갈 거야 절대 그런 소리 마 부흥이가 그런 소리 마 하지 마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서 그들의 마음은 은혜 받아서 육신의 삶을 버려야 되거든요 고침받을까 두렵대요 아직 이 세상 태미가 짭짤하다니까요 세상이 좋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싫다니까요 지금 제대로 믿어버리면 죄를 지을 수 없거든요 지금 절대로 싫어요 그러니까 고침받을까 두려워 두렵다니까요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 흉악한 귀신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무덤 사이에서 그 하면서 얼마나 흉악한 귀신이던지 아주 자기 몸을 상하고 피를 흘리고 악을 쓰고 아무 차나 장소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쇠고랑을 묶어서 쇠고랑을 딱 끌려버려요 그렇게 강한 귀신들인 사람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 귀신을 쫓아줘서 그 사람이 조금씩 온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이천만에 돼지대 들어가니까 돼지가 미쳐갖고 바다에 막 막 대놓고 몰사에 다 죽어버렸어요 엄청난 재산 피해가 왔죠 그런데 성경이 이때 뭐라고 하냐 막아보야 이처럼 말하기를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님 제발 떠나세요 이렇게 복잡하게 인생 살고 없지 않아요 이천만에 돼지가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 분명히 하나님에 살아계시네 아니 저 흉악한 귀신들 쇠고랑 끌어버리면 저 사람이 온전해졌다니까 정상이야 얼마나 다행이야 아 그리고 무슨 일인지 한 마리 2천마리가 미쳐갖고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대가 바다에 몰사에 다 죽어버렸어 이야 하나님에 살아계시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겠네 하나님 잘못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떠나세요 가시라니까요 가 2천마리 돼지가 죽었다니까요 돈을 계세요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 큰 손에 버는지 아세요 누이는 보이는 현세 물질세계가 나는 최고층이에요 영원히 천국 지옥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다 주장하신 분 하나님이 계시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구나 정말 있는 것인가 내 인생에 누구나 죽는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인생의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내 인생을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하시라고 예수님을 푸대해반 인생들 얼마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인 돈이 느껴다니까요 지금 회개하고 더러운 집값을 살지 말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이 인간성 해복고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그 물질세계에 매여가지고 취약세계에 매여가지고 그런 돼지같은 개같은 인생을 살면 쓰겠어요 우리가 세상 절대 나를 못 이깁니다 정말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도움에 있으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고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인간인간 나와야 되겠다 적어도 예수님 사람은 그래도 좀 거룩하게 살려고 일을 쓰잖아요 영적세계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 자기들이 관심이 없다겠어 그 다음은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영적세계를 무시하고 날마다 화롭게 연락했어요 향나 쾌락만 즐겼어요 여기 인생이 참 기쁨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희락과 기쁨과 쾌락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 하셔야 돼요 그 영혼은 비참한 지옥에 떨어져서 불목 가운데 가고 말았어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예를 들면 옥 이 땅에도 감옥 감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래도 출소할 날은 있을 수 있지만 지옥은 영원히 갇혀있어요 천년 만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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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속에 있어야 돼요 1분 1초에도 견딜 수 없는 불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해서 없고 이 땅에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조그마한 티끌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뭐 똑똑한다고요 내 인생도 지내놓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 인생을 많이 산지 몰라요 지내놓고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고 다 속아 살았잖아요 내 영혼이 육체를 받는 순간 그때는 늘려버려요 믿는 사람은 천사가 와서 영혼을 받들고 가요 불신자는 지옥의 영들이 마귀들이 끌고 가요 전하는 그 체험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아멘 사람 죽으면 문 앞에다가 밥도 놔두고 그 삼신 대접한다가 그 세 개의 귀신을 저한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전 체험했어요 끌고 가요 이 사람은 천과는가 지옥과는 죽은 마지막 모습을 보면 만약에 죽을 때 영이 열린대요 영이 열리는데 이 수면 사람은 천사 받들여서 웃으면서 기뻐서 가니까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에 영이 열려가지고 막 무섭고 벌벌 떠고 막 움츠리고 여기다가 온몸이 굳어있고 얼굴이 험상스러우면 아 영혼이 어디 갔을까 한번 생각해야 되고 그래도 얼굴이 펴지고 몸이 부들부들해야 되거든요 시시 평안해야 돼요 지옥을 소련 과학자들이 발견했다는 건 신문에 남았습니다 핀란드 신문 안메뉴스티아에 실린 기사의 내용인데요 1970년 말 꽁꽁 얼어붙은 구소련 시비리아 땅에서 지하 유전을 찾던 과학자들은 당시 소련이 세계 최초로 발명했던 지하 23km를 뚫을 수 있었던 큰 드릴을 이용해서 땅의 구멍을 뚫었다고 합니다 석유탐산이라고 뚫었죠 어느 날 최초로 드릴이 지하 20km를 뚫었을 때 20km는요 50m 땅 속으로 50m를 뚫었어요 계속해서 영하했던 땅 밑의 온도가 화씨 2000도로 막 엄청나 뜨거운 급상승했어요 드릴이 녹을 것 걱정했던 과학자들은 다시 그 드릴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용암을 건드렸을 것이라고 추측했던 과학자들은 드릴의 끝에 무엇인가가 붙어있는 것 같다며 소리치던 인부의 말을 듣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곧 바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사고 현장에는 계속하여 이상한 괴명이 들렸고 군명이 귀를 기울이던 한 과학자는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지각 측정 녹음기를 줄에 묶어 그 군명 안으로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쓴 후 암메누스 사스티아 핀란드 신문가의 인터뷰에서 당시 유전탐사 팀장 아조오라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의 나라 구소련에서는 원래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천당이나 지옥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이상했던 일을 목격했던 저는 확실히 천당과 지옥을 믿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희 유전탐사 팀이 그날의 실수로 지옥의 문을 열었던 것은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석유탐사 팀에서 함께 일한 러시아 아자코프 박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공산주의자인 나는 하늘이나 성경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과학자로서 지옥을 믿는다 라고 러시아의 아자코프 박사는 말했다 말할 아이도 없이 우리는 그 발견에 엄청난 충격을 받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지옥의 문들을 통과하는 구멍을 뚫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아자코프 박사는 계속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분명히 확인코자 탐사용 마이크로 밀어넣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은 것은 기계소음이 아니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비명소리였다 처음에 우리 장비에서 나는 소린 줄 알았다 그러나 조정하고 다시 들었을 때 모든 의심은 사라졌다 그 소리는 한 사람의 비명이 아니고 수백만의 비명소리 지옥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서른 과학자들이 핀란드 일간 신문에 났어요 다 녹음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옥 지옥이 땅속 50km, 20km 뚫으니까 불못이 나고 이건 과학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살아계세요 천과 지옥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깡탕을 자도 지옥까지 말한 이 책의 내용을 꼭 여러분 다 읽으시면 좋은데 이 김상호 장론전을 만나봤어요 죽어서 마귀에 끌려갔습니다 마귀에 앉아있는 더러운 책상에 하나 놓여있는데 세상에 고물상에도 없을 만큼 더럽고 새까만 책상에 그 누런 공책이 놓여있더라고요 마귀가 근데 마귀는 공책에 먼지를 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김상호 네 오늘 네가 죽은 날이야 뭐라고 내가 죽다니요 이분이 무덤 사이에 자기 아들 죽은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통곡하다가 그 영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아니 네가 죽은 것도 몰라 뒤건져 죽었습니까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이놈 아까 네가 무덤과에 통곡하고 숨이 끓여서 여기 오지 않으니 그럼 제가 그때 죽은 것입니까 그렇다니까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청구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 지옥에 와 있습니까 그때 마귀가 우리 마귀 나라는 실수가 없다 고립지 말고 너는 영혼의 지옥에 고통이 있는 것을 기억해라 아닙니다 난 전국가 사람입니다 전국가 내 아들들도 만나야 됩니다 좋아 그럼 김상호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좋습니다 네 고향 충청부터 만나 이승이 네 고향 주소를 내라 네 알겠습니다 고향 주소는 충청북도 보험군 송리사면 구병리 521번지입니다 그 사람이 주소를 또박또박 마귀한테 대했더니요 의자 앉은 사람이 계속 뚜껑 공책을 뒤집기 시작하는데 아마 그 착오가 난 거예요 이름이 열 번을 막 공책을 뒤지더니 얼굴이 변해돼요 마귀가 그러더니 다른 마귀한테 사인을 했어요 그 책상에 그 급한 마귀가 와가지고 백매의 딸이 그 송려가 와서 도깨이 방말을 다 대쳐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상황에서 쫙 하고 있는 힘을 다 부르지던데 마귀가 지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란가 그 김상우 데려가지 말고 그 윗집에 사는 여자를 데려가라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주소가 그 윗집 사는 여자가 주소하고 같았대요 마귀가 천년 동안 그렇게 실수를 했다는 자기들 마귀들이 그래갖고 그 윗집 사는 이제 마귀가 데려가갖고 배를 누르고 때려갖고 결국 그 영혼을 끄집어갖고 지옥불에 넣었다는 얘기가 쏙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만들어서 주셨겠죠 실제 이 사람은 그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책이 이 내용이 이랬나봐요 이제 지옥에 넣는 장면 한 번에 흰 줄에 매일 잘린 사람들 다 지옥의 불길을 피해 그 고통을 피어내보려고 줄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김상우를 빌대 수십 명이 매달려 있으나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줄을 붙잡은 사람 중에는 줄이 미끄러져 스스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미끄러지나 다른 사람의 엉덩이를 붙잡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발길을 걷어차고 그러나 그것도 잠시 뿐이었습니다 흰 줄을 붙잡고 있던 천사가 나만 남겨놓고 모두 지옥으로 떨어뜨린 거 아닌가 지옥에서 탈출한 김상우는 힘이 쭉 빠져 천사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떠하냐 또 그곳에 들어갈 생각이냐 김상우는 재빠르게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깡통을 자고 빌어 먹어도 지옥만은 안 가렵니다 그래 그만 비우지 말아라 천사 지쳐있는 김상우 성도에게 생명가를 주웠는데 그 온몸에 생기가 들면서 살 것만 같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어요 왜 많은 분들이 주의 성수를 못할까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선 세상 일에 동물이 바빠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아버지가 이 땅에 책임지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꽉 붙잡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길로 가지 말고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는 것을 믿고 다 구원 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